안녕하세요. 저는 손은서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저번이랑 굉장히 달라서 조금 더 떨려진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무쪼록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홍보도 하고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영화 대교에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악역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 현피에만 중독되어 있는 사이코패스, 절대적합, 시오, 게임회사 시오 역을 맡았는데 이번 액션 연기 하면서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요. 둘이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로 저희 영화는 감독님께서 지금 떨려가지고 말하지 않겠지만 감독님 워낙 본법에 대한 예전 성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으세요. 그거를 이제 지금 현실에 맞게 저희 영화를 정말 상업적으로 액션 오락 영화를 이번에 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글과 저희에게 좋은 성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결에서 최풍호 역할을 맡은 유승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또 동압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제 영화를 봤는데 제 생각에는 좀 요즘에 보기 힘든 좀 신선한 오락 액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금방 이따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심상하지 않았습니다. 제 배역도 어서 본 것 같고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찍은 신덕영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배역은 노린내 신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배역은 완전히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